한강에는 얼음 깨는 쇠빙선이 등장했습니다. 강물이 얼면서 순환구조대가 활동하는 뱃길이 막히자 소방당국이 쇠빙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좀처럼 얼지 않는 부산 낙동강 일대에도 얼음이 얼면서 어민들이 얼음 깨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은 신윤만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강 동작대교 남단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강 가장자리부터 한 복판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포순환구조대 건물도 거대한 얼음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순환구조대 출동로까지 막히자 한강에 쇠빙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쇠빙선이 얼음을 부수며 달리자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얼음 두께는 5cm가 넘습니다. 오늘 쇠빙 작업은 여의도에서 잠실대교까지 20여 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 2, 3년 만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게 몇 년 만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부산의 낙동강 하류 선착장도 꽁꽁 얼었습니다. 부산은 오늘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며 10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소식에 어민들은 배로 얼음을 깨며 뱃길을 만듭니다. 얼음이 더 두껍게 얼면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많이 얼어서 나가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내일 되면 더 두껍게 열립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전국이 공통 얼어붙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